어, 어. 큰일 났어. 큰일 났어, 차 떠야 해. 큰일 났어, 큰일 났어. 허어, 333334. 야 진짜 섬 떴어. 진짜, 진짜 섬 떴어. 어, 대박이다. 여기. 성장 요장 진짜 오랜만이야. 젠장!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손바닥 아파 와아 솔코드야? 각방도 가능하다고요? 잠깐만 미쳤다 야 진짜 이 모닝 미션 미쳤다 양꼬니 부를까 양꼬니 월세도 못 내고 내가 전화하면 기겁할텐데 어 이모아 양꼬아 뭐해? 나 그냥 있어 그냥 있다고? 뭐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나 숨쉬고 있어 그럼 잠깐 디코 좀 들어와 볼래? 여보세요? 양꼬아 돈 벌자 돈 벌자고? 어 들어와 치킨씨 각방 2500개 1회에 애들 너무 빡세 지금 아 맞네 양꼬이 지금 악마배로 다져진 실력 나 오늘 최고급수 30점까지 가는 사람이야 30점 아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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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 아니야? 아니 AR이 아니오 으음 가치킨씨 아 다 Pre-run 아이 아이 EPS야 너무 많은데? 아니 나 잡았어 나 사이가 먹어줘야돼 못먹었어 양권이 큰일나 배그켜 애지로 배그켜 아니 근데 연재 양권이 왜 이렇게 못하냐 그니까 쟤는 팀원들이 잘해야돼 아 긴장된다 갑자기? 아니 막코잖아 막코 사라진 몰티즈 시즌2 와 저기 진짜 1번석 끝까지 되면 진짜 대박이겠다 저 카베 할 때 저기가 진짜 대박이니까 우리 무야 못먹었잖아 나 걸어서 갈 줄 아는데 걸어서 올라갈래? 지금 올라갈래?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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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꼭대기? 어 꼭대기에 있어 주면 뭐야 아 조전 와 3명 아 벌써 올라갔네 와 되게 빨리 올라갔다 아쉽다 와 잘쓰는데 진짜? 어 어 큰일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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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 3 3 3 3 4 내가 진짜 3 떴어 진짜 3 떴어 이거 선착순이야 우리가 1번 아닐까? 여기 배가 어디있지? 이거 여기 2번인가 하나 있을걸? 옛날에 복음 먹으러 갈 때 하나 봤는데 와 정확한 핀 어떤데 아니 뭐 이런 스쿨이 다 있다니 59분에 살아대 와 이거 킬액이였어 뭐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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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숨 푹 쉬고 있을거 아니야 빨리 빨리 스포인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어 레츠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뒤로 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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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아 오케이 안전하게 옛날에 그렇게 해서 올라간 적 있어 어 저거 사람 아니지? 봐볼게 어디 저기 꼭대기 아니야 아니야 나무 내부로 사이 어? 아니야 아니야 사람 아니야 없어 없어 지금 클리어 클 섬클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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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가자 내가 있어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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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있어 킬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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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있는거 개소름있어 근데 너가 본게 맞나봐 언니 어떻게 이거 뭐야 길어갔어? 아 왜 이렇게 털려있는데? 털려있어 얘네가 턴거 아니야? 얘네가 살았나봐 어 대박이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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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장 1장 진짜 오랜만이야 우와 소클이 이 자식들이 총 총알 있어 연방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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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에서 네 언제든지 쿨이죠 얘는 헤엄치려고 한다 여기 어 서해안쪽에 물고기 3마리 어 1번쪽 지금 3번 물고기 하나 물고기에 우리 조그마한 포트 탈 수 있나? 안 된대 그거 안 돼 그래서 그냥 안 싸줘? 안 써 안 되죠 밀어줄 거 어? 밀린다 이거 물고기 빨리 잡고 꼭대기 밀어야 돼 가야돼 가야돼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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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피는 물고기 어? 언니 일로와 빨리 우리 가야돼 어 간다 간다 까가 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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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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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마한 보트도 조그마한 보트도 조그마한 보트 조그마한 보트 조그마한 보트 기절 어 오 낚시대 뭐야 언니 아 날 잘 쏘지 아 나 날 잘 쏘지 3번에도 하나 있다 3번 어 건너편 건너편 어 뚜베기 뚜베기 건너편 뚜베기 여기 1번 연방 연방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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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수영수영 1번 1번 수영 나이스 꼬빅이 못 따라 여기가 1번 1번 물고기 1번 물고기 잠수했다 아니 뒤에 버트 버트 뭐야 물고기 잠수했다 물고기 잠수했다 물고기 잠수했다 펑 배 다 죽음 1번 물고기 잠수했다 지금 3번 3번에 2 밀어줄까? 위험한건 아니야 너가 위험해 너가 위험해 왼쪽으로 감고 있어 걔는 기절이다 어떡해 나 괜찮아 우리 괜찮아 너만 살면 돼 핀에 하나 지금 핀 3번 뭐야 3번 나 기절하나 안 떴어 기절이야 왜 기절일까 핀이 기절인데 나 이제 믿나 아 잠깐만 나 지금 못 빠진다 언니 봐줘 어 내가 볼게 화이팅 내 왼쪽으로 갔고 지금 와 지금 와 지금 오면 돼 아니 아니 2번이 기절이야 2번이 기절인데 하면 없다고 얘들아 어 뭐야 왼쪽 보급 튀어있어 언니 쟤 개잖아 아까 펀쳐가 개 기절시켰던 애잖아 어 킬 킬 났다 얘는 얘가 얘가 판처인데 나 그럼 매달릴게 어 나 죽었다 오면 살려 왼쪽 하나 매달렸다 왼쪽 하나 오면은 보급에 있었어 수리탄 개잘간다 근데 너 수리탄 있으면 깎고 살려줄게 제형 제형 아 1번 능선생 어 저기 생선 갔어 어 이거 더 오른쪽으로 감은거 모르거든 1번에서 어 4대3입니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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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하나 다른거야 부럭지 얘 올라온거 같애 언니 한번 기절이야 쟤 오른쪽 4개 하나 더 있어 걸펀니 어 그쪽에 하나 더 있어 어 걔 하나 더 왔어 나 겐춘 나 수리탄 윗 넘겨놨어 앞에 있다 아야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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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에서 뽑았어 나 피먹는 척인가? 나 피먹고 할거야 맞아 여기밖에 있을 데가 없어 별소리 별소리 난다 어? 반피 반피 나 해줄게 놔 나 총알 한발 개피야 개피 놔 찌꺼찌꺼찌꺼찌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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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키미션 성공 천살치 성공 나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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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재밌는 척 써가지고 재밌었다 그니까 이게 뭔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킬 많이 안 해도 재밌었다 14킬치킨 500초 500초 숨이 다육식 한입 갑자기 초보컬